족장님한테 안전한 장치를 좀 해드리고 그걸 먼저 하시고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하고 원주민의 방식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먼저 그 안전장치를 좀 거칠을 하겠습니다 내려가 이 팔에는 힘줄 필요 없어요 안전하게 괜찮으세요? 내려가시겠습니다 헤에에 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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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의 주사 위로 요술 뿌려 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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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 속통 차다 떠나 속은 사막 위를 걸어 마음속 여행길에 올라와 십자 따윈 저 바다에 던져버려 나쁘지 않아 못 따져도 파주는 별장들로 우워 우워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미끄러워요? 줄이 미끄러워요 응 알았어 종혁아 조심했어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이 두자체로 또 구루코바 언덕 위에 올라서 서툰 글위에 너와 서있어 눈 속여행길에 올라와 네 눈 속여행길에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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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속여행길은 와 그런 속담이 있잖아 싱크홀에도 벼뜰 날이 있겠지 속담이 있어 밸리지 속담이다 싱크홀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2000년 전에 로버트 단군이라고 그분이 여기서 보니까 불을 다 끄고 저기만 끄면 어떨까요 불을 한번 꺼 볼까요 아 근데 빛이 딱히 기둥처럼 빛 기둥이 딱히 보이시고 저기에서 쫙 올라가는 하늘로 승천하듯이 쫙 이렇게 빛 한 줄기 붙여주면서 이따 그렇게 올라가려고 말 안 했었나? 이게 깊은 동굴이 있나? 저쪽 저게 저게 단군 한번 쭉 돌아보잖아 그니까 저쪽도 쭉 길이 있는 것 같고 단순히 싱크홀만 아닌 것 같아요 동굴처럼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잠잠 9 4 10 9 10 10 13 감사합니다.